아 지금부터 사실 좀 심심하긴 해요 뭘 약간 심심한다기보단 커전한 대기실에서도 혼자 입고 막 이런게 애들이랑 했을 때가 진짜 좋았구나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구나 애들아 보고싶다 멤버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? 네? 뭐 아무 말 안하는데? 아 다른 멤버 불러줘 다른 멤버 있어야 돼 괴롭혀줘야 돼 갑자기 푸니오 보고싶다 헤이 푸니오 헤이 what are you doing boy? 해야되는데 아 일로와 원래 일로와 하면 옆에서 이제 애들이 막 아야 그게 뭐야 형 그 멜로디 다 도망가 성재 맨날 이러고 그립다 성재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? 아 현식아 현식이는 일로와 하면 현식이는 아 형 그게 뭐야 육상제 목소리인데 힙터타지 아니에요 이거? 파라다이스인가 그 그 파라다이스 비슷한 건데 파라다이스랑 비슷한 제목 파라다이스 맞죠? 파라다이스 맞죠? 파라다이스 맞죠? 아 이거 바다 치는 성재 아 모르겠다 성재야! 어때요? 어? 어? 옆에 와 가지고 아 형 그게 뭐야 아 이거 성재 노래잖아요 알죠 여기서부터 써줘 여기서부터 써줘 어? 뭐야? 이거 성전 노래인데? 편식아 성재야 아직 너네를 보낸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한 일주일 지나야 실감이 오겠지? 부디 건강해라 부디 건강해라 혼자 있으면 카메라를 잘 못 찍어요 그래서 성재 보고 싶네 성재랑 창섭이랑 이룬이랑 민혁이랑 현실이랑 다 보고 싶네 제가 무려 2년 만에 그렇죠? 거의 2년이죠? 무려 2년 정도 가까운 시간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아직 좀 정응을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활동이 참 힘드네요 이런 게 힘드네 이런 게 솔로 앨범 데뷔이죠? 데뷔 데뷔이라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많은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많은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해 주신다 보단 많이 이 앨범으로 막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아이고 장난 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참 영상 찍니까 힘들네 처음으로 렌즈 꼈거든요 지금 보여요? 렌즈 낀 거? 잘 안 보인다 보여요? 멜로디 여러분들 보여요? 보여요? 내려와 신나게 쉿 안돼 안돼 이거는 나중에 제가 멘씨비 키워서 골고 190 멘지엘스 가자 멘지엘스 한번 가자 멘지엘스 가자 아유 사람들 계셔 가지고 제가 이동할게요 거의 다워 기본 멜로디랑 같이 하늘을 날고 싶죠. 샤랄랄랄랄랄랄라 난 좋아 난 좋아 지금은 열쇠깔 맨 마지막 구절이야. 기다려줘서 그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지난날을 지금 내게 하고픈 말 기다려줘서 그만 오늘 가사를 안 틀리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. 틀리시면? 틀리면? 틀리면 틀리면 아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모니터를 하니까 알겠네. 뭐가 문제인지. 누가 문제예요? 제가 문제예요. 동환 씨는 너무 잘해. 두 분 다 너무 잘하고 싶은데요? 아 아 정말 잘해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미안하다 했어. 웃는 너에게 그냥 미안했어. 기계빵을 잠시 붙잡아 나의 가슴 속에 불꽃세서 작은 요리 빛을 내 공원에서 천사같아요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폰투빛 비투비에서 은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